아이고 그때 제가 공사중일 때 방을 찍었구요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냉장고, 인덕션, 세탁기, 에어컨이 있고 치수는 그때 쟀으니까 치수는 배제할게요 치수는 리모델링 전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복층 공간을 한번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조그만하게 눕기도 해 누울 수는 있겠네요 누울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복층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이제 장판이랑 다 문도 설치가 됐고 아마 바로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을 1억 5천이 아닌 1억 7천으로 사실 1억 5천이면 엄청 좋죠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게 1억 5천은 하니까요 그래서 1억 7천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는 1억 5천은 utterly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ync 생활을 보면 그래서 1억 5천이면 엄청난 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10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 전에서 100분이 올라가서